자, 네, 36 파트 1입니다. Get a seat, 자리에 앉는 거예요. I always get a seat near the front 하면요. 나는 항상 앞쪽에 앉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인디엔드는 결국입니다. Everyone fell asleep, 모두가 잠들었어요. 인디엔드 결국에는요. Die out, 쇠퇴하고 소멸하고요. 뭐 죽는 겁니다. The whole town, 전체 마을이요. Die out, 저 죽었습니다. Due to가 뭐 때문이죠? At least, 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자, run a business는요. 사업 경영하는 겁니다. My aunt, 나의 고모나 이모 또는 숙모가 runs a small business라면요. 작은 사업을 경영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e similar to는 유사한 겁니다. This tropical fresh taste, 이 열대 과일의 맛이요. It's similar to, 비슷해요. The taste of watermelon, 수박의 맛과 비슷하더라고 하네요. Drop by, 잠깐 들리는 겁니다. Can you drop by next week? 다음 주에 좀 들릴 수 있냐라는 거고요. Get along with it, 누구랑 잘 지내는 겁니다. Jeff는요. gets along with his roommate, 그의 roommate들과 잘 지냈대요. Not always는요. 항상 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부정을 하는 겁니다. They're not always going to be there for you. 그들이 언제나 너의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Make a plan, 계획 세우는 겁니다. The two college students, 두 명의 대학생이요. Are making plans, 계획 세우고 있네요. To travel to Spain, 스페인으로 여행 갈 계획자고 있습니다. By mistake, 실수로라는 의미입니다.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요. Half cold, 불렀습니다. Their teachers, 그들의 선생님을요. Mom이라고요. By mistake, 실수로 그런 거죠. 당연히 엄마가 아니니까요, 선생님은. Out to them의 동사 원형 씁니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You to say sorry. 당신은 사과해야만 됩니다. To your friend Alex. 당신의 친구인 Alex에게요. Workout, 풀고요. 연구하는 겁니다. Eventually, 결국. They work out, 그들은 연구합니다. 연구해냈습니다. A strategy together, 전략을 함께 연구해냈다라는 거죠. 다음은요, set free입니다. 몸을 해방하는 건데요. The children, 아이들은요. Set butterflies for you 하면요. 그 나비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During lunchtime, 점심시간에요. 다음, give birth to는 몸을 낳는 겁니다. Sally가요. 무엇을 낳았다라는 뜻이거든요. Twins,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gave birth to를 썼습니다. Take a picture of, 사진 찍는 겁니다. Parents는요, 사진 찍습니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요. As often as they can 하면요. 여기 이제 우리 한번 나왔던 그 as quickly as possible,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가능한 한 자주, 최대한 자주 사진을 찍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Get exercise, 운동하는 겁니다. He gets exercise, 그는 운동합니다. Every day, 매일매일요. After classes, 수업이 끝나고요. Have fun은 즐겁게 노는 겁니다. I always have fun. 난 항상 즐겁게 놀아요.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요. At the beach, 바다에서요. Do a good job. 일을 잘해내는 거죠. The student volunteer입니다. 학생 봉사자인데요. Did a good job. 일을 잘했어요. 뭐 하는데 일을 잘했느냐. Organizing the bookshelf. 그 책장 정리를 하는 것을 잘한 겁니다. Worst of all, 최악인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My mother's favorite, Facebook.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화병이 깨졌다라는 게 worst of all이다. 최고 안 좋은 거라는 거죠. Give one's love to는요. 안부 전하는 겁니다. Give my love to your brother. 헤어지면서, 내 안부 좀, 네 형 오빠에게 좀 전해줘라.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파트 2에서 만날게요. 자, 파트 2 갑니다. Be apt to 남의 동사 원형 씁니다. 뭐 하기 쉽고 자칫 뭐만 한다라는 겁니다. People은요. Are apt to make bad decisions. 자칫하면 나쁜 결정을 해요. 뭐 할 때요? When they are in a bad mood. 그쵸? 기분 안 좋을 때요. Contribute. 진짜 중요한 수고입니다. 공헌하다 기여하다거든요. 제니퍼가요. 기여합니다. greatly 가상에 들어왔죠. 아주 많이 기여합니다.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예요. 자, in danger입니다. 위험에 빠졌어요. Your carelessness. 당신의 부주의가요. Can put.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Another person's life. 다른 이들의 목숨을 in danger.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위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주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요. Not to mention입니다. 뭐뭐를 말할 것도 없입니다. His several houses. 그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죠? Around the house. 전 세계예요.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어요. His vacation house in Malibu. 아이언맨인가요? 아이언맨이야. 말리브에 별장이 있었는데. 말리브에는 별장을 말할 것도 없이.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Boast of는 자랑하는 겁니다. married couple, 결혼한 커플이요. 그 부부가 원시다, 멈추질 않네요. Boasting of their new car, 그들의 새로 산 차, 자랑을 끊임없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be involved in입니다. 연루되고 관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째로 이 형태로 봐주셔야 됩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He may be involved in, 그가 지금 연루되어 있을 수 있대고요. In a criminal activity, 범죄 행위예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특히 이런 뜻이거든요. above all, 이렇게 이제 문장 시작할 때 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특히 remember, 기억하려, to wash your hands, 손 씻는 거예요. Try to 노력하는 겁니다. We all try to meet expectations. 우리는 모두 기대에 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Be sensible of는요,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차렸습니까? Her presence,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를 좋아해. 그래서 그녀가 온지 안 온지를 딱 알아차렸다. 그게 이제 지금 sensible of입니다. 저는 감탄문 만들어볼게요. what, 다음에, 어, 적고요.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감탄문이거든요. what a beautiful melody. 이리즈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주어동사는 날려도 괜찮아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구나. 라는 감탄문입니다. 다음, used to, 우리 몇 번 나왔어요. 이거 조동사입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씁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 걸 주로 나타내죠. 힘은요, used to eat junk, a lot of junk food. 아하, junk food를 자주 먹곤 했었어요. 과거예요. at the expensive는 희생하여입니다. they stood up for their beliefs. 자, 그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뭘 희생했습니까? their careers. 그들의 커리어를 희생해서요. be satisfied with는 불만족스러워하는 겁니다. math는요, 불만족스럽죠. his salary, 그의 봉급이 불만족스럽대요. get the better of는 이기는 겁니다. we will get the better of the other team. 우리는 상대팀을 이길 거라는 이야기. have respect for. respect 아시죠? 존경이에요. remember to have respect for yourself.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꼭 기억하래요. 자존감 잃지 말라는 거죠. seem to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동사 씁니다. the closet, 옷장은요, seem to be empty. 비어있는 것 같대요. further present. 이 present가 현재라고 되게 많이 쓰이죠. 당분간 현재를 쓰는 이런 뜻입니다. you should lay low, 난 숨어 지내야 됩니다. at this hotel, you'll tell you a further present. 당분간은요. be acquainted with는 뭐뭐를 잘 알고 정통한 겁니다. I'm well acquainted with the area. 난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attend는 바로 가까이에 즉시 쓸 수 있는 입니다. there aren't many resources.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자원? attend, 즉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in hurry는 서둘러예요. 그래서 the detective, 탐정이요, ran out, 나갔는데요. 뛰어나갔죠? in a hurry. 서둘러서 뛰어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는 내일 만날게요. 기 Fonts because of the Genius of a Power Power